뭔가 근데 나만 믿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. 나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의 행동이고 싶은 뭔가 여러의 행복, 여러같이 행복이 맞지. 각자의 행복이 맞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나에게 왔을 때, 우리 마법에게 왔을 때 그것은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행복 하나는 들을 수 있는 거. 고마워.